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s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6일이고 연재시간 3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구요 코드모네 285130 입니다 자 일단은 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주가가 사실 떨어진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주정을 받을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전에 백신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가지고 좀 우려감들이 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기에는 접종을 시작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단순히 털기 라고 보기에도 뭐 말이 안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합리적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모습들 인것 같고 어 저로서 좀 보기에 사실 좀 이해가 안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또 상장을 한다라고 하죠 어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할 때 당시에도 어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로 인해서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의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 달 9월 10일에 9일 10일에 다음 달 9일 10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좀 나왔습니다 어 거래소 예비심사 하루 만에 어 뭐 공모 금액이 최대 1.5 1.5조 정도 예상이 좀 된다라고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도 지금 백신을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구요 자 뭐 백신 생산 해가지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으로 또 그런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어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청약을 좀 진행할 때 공모가가 가장 최대다 뭐 이렇게 소식이 좀 들려주면은 이전에도 관련돼가지고 주가가 평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2020년 실적 발표 어 매출은 좀 줄었어요 매출은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9 9 952억으로 어 이익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순이 지배주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지배주 순이익 자산에 대한 어 지분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아 지배주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었다 자 eps 가 19,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19,500원이 된다고 해도 지금 뭐 805 807원에서 이 per이 485 배 정도 제가 되잖아요 어 근데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여기에서 어 19,500원 자 이렇게 여기서 나누기 이렇게 해산하면은 pr이 20배 수준 대폭 엄청나게 떨어지죠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게 아니다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어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6월 5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아닌데 물론 이제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을 했다 라고 하면 말이 다르지만은 일정도 최근에 나왔어요 어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좀 이제 상장 일정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상장하기 전에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살짝 털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덧 없진 않을 것 같다 어 기존까지 좀 어느덧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자 큰 틀에서 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라는 거거든요 어 상장 일정도 다음달 9일 10일 이라고 하니까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들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지배주주 순이익이 좀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큰 상승 흐름들이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업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외를 하고 sk 케미칼이 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린 케미칼 어 뭐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고 나면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이룰까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상장 이후 얘기고 아직까지는 상장을 안 했다 한다는 얘기가 얼마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 자 이제 서서히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장이 서서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기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실적이 정말 미쳤다 음 이게 eps가 19,000원까지 올라간다 26,000원 48,000원 어 이거는 지금 주가를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믿고 일단 좀 기다려 보죠 어 실적이 좀 잘 나왔으니까 실적 믿고 어 좀 더 기다려 보죠 뭐 그리고 우리 ap2제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2제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0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좀 데이트레이딩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단타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%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어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 시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아 마이크로 프렌즈 현재가 8000원 일창업평가 8,240원 손절가 7,700원 대림재지 현재가 12,300원 일창업평가 12,650원 손절가 11,500원 어 9시 2분에 3부 판지 현재가 12,550원 일창업평가 12,900원 손절가 11,500원 우리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 떨어지도 올라가도 일단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에 닿았다 아니면 손절가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이다 대림재지 3부 판지 마이크로 프렌즈 자 마이크로 프렌즈는 이날에 손절가에 터치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중에 리딩을 좀 해드리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이렇게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마이크로 프렌즈는 마이너스 6.5% 그리고 대림재지는 최고가 최저가나 최고가 이렇게 이렇게 셋이 장 끝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수점가 대비 16% 자 그리고 5.6%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누적 수익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드린 종목들의 수익 내역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좀 수익을 잘 드리긴 하는데 100%가 수익이 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되 단타 종목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보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아살itive друзья 여러분 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.